안녕하세요. 다익앤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익 더하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익 더하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려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폭염이 심한데 다육이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물이 올라옵니다. 예뻐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식물이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더운데 그렇게 또 아침 저녁으로 해서 그럴까요? 또 물이 이렇게 살짝살짝 올라옵니다.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또 관리하려면 힘드시겠어요. 폭염이 돼서 힘든데 태풍까지 온다고 합니다. 태풍 또 오니까 단돌이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단돌이 하시면서 또 몸 관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님들 보면 참 안타까운 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건강하게 다육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미스타가 가격은 5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죠. 한 요게 25c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뽕긋하게 굳혀지면서 이외로 올라가서 노제트감한 이 형태가 잘 잡혀져 있고요. 노제도 가격은 5만원 합니다. 요거는 큰 사이즈죠. 노제가 3만원 2만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색감이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로 되어져 있고요. 원술로 금도 요 아주 요거 살짝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두수도 많으면서 충수도 많아서 엄청 묵은 둥이죠. 가격은 그 대신 또 12만원 하네요. 양진도 이렇게 큰 사이즈에 있는 아이인데요. 한 포트가 있거든요. 요게 보면은 수형이 동그랗게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은 이제 목대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서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수형이 잡혀져 있는 것보다는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가격은 요 아이가 3만원 합니다. 빨갛게 물들어야 또 예쁜 모습이겠죠. 낮아가도 가격은 2만원 하고요. 굳혀지면서 요 아이도 이제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요. 자구들이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차밍블루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차밍블루가 20cm 풀분해서 요렇게 크게 굳혀져서 노제트가 아주 크고 예쁘거든요. 통통해졌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물들면 묵은 둥이니까는 요 아이도 물들면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철화도 같이 얽혀져 있고요.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노제트 너무 예쁘고요. 블루라이트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블루라이트나 네온라이트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데요. 블루라이트가 입장이 조금 더 작으면서 이렇게 투수가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가격은 2만원에 있고요. 아쿠아리스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엄청 물고파 하죠. 지금 요즘은 날씨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오우 정말 빨빨리 목말라 하고 하엽도 많이 지더라고요. 이렇게 5주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목말라 해서 아직 얼굴이 예쁜 모습은 아닌데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정말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죠. 가격 2만원에 있고요. 프리메라가 가격은 만원합니다. 철화예요. 철화가 만원 하는데요. 이제 철화가 엮인 모습은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데 많이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크다랗게 있는 아이들 만원합니다. 긴 잎 적성도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자구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목질화가 나와져 있어서 묵둥이라서 이 입장도 짧아졌고요. 뒤로 샤랄라하게 넘어가져 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네요. 올패토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4도로 되어져 있어요. 9cm 불분해서 전체적으로 다 4도로 되어져 있고 노제트가 이렇게 잘 잡혀가고 있거든요. 음 너무너무 귀엽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올패만의 이 느낌이 있죠. 노제트나 입장이나 4도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12,000원에 있고요. 네모넨 라임이 물들어서 이렇게 예쁘고 굳혀져서 노제트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졌죠. 너무 예뻐졌어요. 3도하고 4도로 되어져 있는데 노제트는 전체적으로 다 굳혀져서 예뻐요. 근데 노제트에 이렇게 이동 중에 살짝 부러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톱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동 중에 부러진 것 같아요. 그대로 굳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노제트는 너무너무 예쁘고 층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굳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부러진 부분들 또 감안하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또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아 뷰티인데요. 이렇게 층수가 아주 많이 있죠. 오아 뷰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값이 있어요. 사도만 해도 가격은 3만원에 있고요. 외도는 가격이 15,000원에 있잖아요. 층수도 이렇게 많으면서 손톱 끝이 이렇게 살짝 있는 게 서든 베라고 많이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몸값도 있으면서 저도 아직 완전히 물든 건 못 봤는데 예쁘겠죠. 몸값 있는 만큼이요. 노사로와 대품은 두수가 많은 아이는 없고요. 이렇게 철화로 엮여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쌩얼이 엄청 커요. 한 15cm 되고요.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풀분 사이즈는 한 25cm 풀분에 있는데요. 가격이 25만원 합니다. 노사로와도 살짝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쌩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은 10,000만원에 있는데요. 노사로와가 살짝 탄 듯한 느낌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는데요. 18만원 합니다. 누다는 가격이 5만원 합니다. 대품이에요. 묵은 등이고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예요. 화분은 빼고요. 누다만 가격은 5만원에 있고요. 흑매와 철화는 가격은 7만원에 있는데요. 벌써 이렇게 색감이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철화가 살짝 풀린 듯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있는 아이들 가격은 7만원 합니다. 체리 환타지아가 이렇게 5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입장이 짧아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이제 층수가 조금 많아져야 더 동글동글하게 노제트가 동그랗게 예쁘죠. 조금 더 굳혀져야 할 아이들이지만 가격은 2만 5천원에 이렇게 5두나 6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체리 환타지아나 레드 환타지아 이 가격을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2만 5천원 합니다. 레드 벨벳도 굳혀져서 이 아이들이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노제트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묵어져야 또 이 느낌이 살아나죠. 레드 벨벳도 이 자연 계절금처럼 가운데 또 빨갛게 나올 때 제일 인기가 좋죠. 이 무거진 아이예요. 가격은 1만 5천원에 있습니다. 노제트 너무 예쁘죠. 퓨밀리스도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데 가격은 8천원 합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아이들 이제 분갈이 해서 이 아이들 조금 더 자구가 늘어나고 조금 더 얼굴이 커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많이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가 들어와져 있어요. 8천원 합니다. 퓨미라 철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몸값이 거한 것 같아요. 퓨미라 철화가 가격은 3만 5천원 하고요. 이 정도면 많이 무거진 아이죠. 묵둥이로 보입니다. 3만 5천원에 있는데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은 살짝살짝 다르고요. 암으로 파티도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작은 아이들 들어와서 있었죠. 이거는 이제 큰 아이들 남아져 있는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4두 있고요. 이렇게 3두가 있는데 붙여져서 노제트가 이렇게 예쁘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너무 노제트 예뻐졌고요. 원종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엄마 몸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주면서 무거진 아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물이 들으면 끝라인 쪽으로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죠.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바닐라비스는 통통하게 동글동글해진다. 이거 하면은 이거는 이제 노제트가 꽃 모양으로 이렇게 잡히는 아이들이거든요. 가격은 살짝 몸값이 있죠. 가격은 3만원에 있거든요. 아이들 더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고요. 포트마다 자구는 조금씩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플로리디티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되어져 있는 아이 가격은 9만원 합니다. 플로리디티도 생장점이 살짝 무너지게 되면은 그 옆에서 또 자구들도 많이 품어주는 아이들이죠. 원종 이 팟피스 로즈 철화가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조금 더 붙여져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팟피스 로즈하고는 약간은 이 원종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듭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3만원에 있어요. 노토 군생인데요. 엄청난 또 대품이죠. 한 27cm 뭐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고요. 두수가 아주아주 많이 있는데 또 그 안쪽에서도 자구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아이들도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주위에서 자구들을 더 품어주는 것 같아요. 가격은 25만원 합니다. 나제아가 철화도 몸값이 살짝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목둥이죠. 이 정도로 철화가 엮여져 있고요. 목대도 이 정도 생길 정도로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또 묵둥이로 보입니다. 가격은 7만원에 있는데요.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은 조금씩 다른 모습이고요. 플로렌시스도 가격은 2만 5천원에 이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핑크 페퍼가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는데요. 정말로 이 아이도 만만치 않게 목말라 합니다. 정말 요즘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엄청 많이 목말라 하더라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수가 지금 다 분질을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 물 먹고 조금 빵빵해지고 살아나면 이 아이도 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풍성하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적신 분생이 아니어서 이제 자구가 조금 적었다 그러면 요즘은 적신 분생으로도 해서 거기에서 또 자구가 분질을 하고 하니까 풍성한 분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물들면 훨씬 더 예뻐지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2만 5천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파랑새에도 3만원에 남아져 있어요. 5두로 되어진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수형이 잡힌 아이 이렇게 또 수형이 잡힌 아이 수형이 살짝 다르죠. 3만원 합니다. 알바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알바니가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또 지금 살짝 굳혀지고 살짝 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이실까요? 안쪽에서 살짝 물이 올라오면서 로제트가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살짝 물이 올라오거든요. 오우 예쁘죠.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길게 있지만은 로제트가 잡히면서 요렇게 예뻐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가격은 6만원에서 5만 5천원에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보니까 물이 올라오면서 동글동글 해지면서 너무너무 로제트가 다 예뻐졌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적신 분생으로 해서 이렇게 분생이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죠. 매드만 해도 한 5만원씩 했는데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어요. 스마일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2만 5천원 합니다.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굳혀져서 이제 통통해지고 라인에 빨갛게 물들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고요. 링클 마리아금도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요렇게 군생으로 많이 나온 적이 없죠. 군생은 엄청 몸값이 거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도 해도 요 아이들이 자구를 또 워낙에 잘 품어주더라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실핏줄이 있어서 물들게 되면은 실핏줄이 빨갛게 물들어서 조금은 특별한 아이죠. 너무너무 예쁘죠. 노제트 하나 뜯어보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3만원에 있고요. 바라베스크도 가격은 7만원에 있어요. 묵둥이죠. 요 아이들도 이 정도 굳혀주려면 한참 걸리죠. 층수도 많으면서 단단하게 입장이 짧게 굳혀져 있어요. 요렇게 묵둥이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두 포트가 있는데요. 수영이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수영은 살짝 다른 느낌으로 있어요. 가격은 7만원에 아이들 묵둥이가 있고요. 팅커벨도 묵둥이가 한 포트가 있는데요. 목치라가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아직 올금으로 생기지는 않았지만 올금이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묵어져서 올금이 나오게 되면 올금은 꽃 모양으로 훨씬 더 노제트가 예쁜 것 같아요. 3만원 하고요. 멜랑코리도 가격은 2만 5천원에 4도로 되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오 요 아이도 엄청 묵말라 합니다. 불주고 나면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양진철화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렇게 양진철화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몸값이 거하게 나왔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생얼하고 다 있는데 요 포트마다 조금씩 형태는 다르게 수형이 잡혀져 있어요. 철화이기 때문에 조금씩 요렇게 생얼이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황홀한 영콕금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다 굳혀진 아이예요. 통통하게 입장 짧아졌어요. 여기에서 자구들만 품어주면 훨씬 좋겠죠. 가격은 2만원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크리스 뷰티가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입장도 통통해졌고요. 프릴도 생기면서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참 예쁜 아이죠. 닥터버터 필드 금인데요. 가격은 요 아이들이 만 8천원 합니다. 요기 9cm나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이 많이 다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요 제트가 요렇게 굳혀지기까지 한참 걸리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굳혀져 있어요. 요 아이들 노 제트 작으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두프트가 큰 아이들이 18,000원에 있고요. 나조야 철화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 아이들도 성장을 해서 요 살짝 이제 물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 아이들도 물들면 요 주황색의 끝라인 쪽으로 희망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요렇게 묵은 둥이에요. 요게 15cm 풀분에서 요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2만원 하고요. 백야도 가격은 2만원에 있어요. 백야도 3도로 되어져 있어요. 큰지 막하죠. 12cm 풀분에서 요렇게 크다랗게 있는 아이들 조금 더 굳혀지면 입장은 물론 짤막하게 통통해집니다. 각도 생기면서 정말 색감 예쁘게 이게 농축된 색감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자국까지 4도로 있고요. 요거는 3도로 있어요. 많이 물고파 하지만 요 아이들도 아주 통통해지는 아이들 가격 2만원에 있고요. 엘리자베스인데요. 요 아이가 4도로 되어져 있는데 안쪽에서 성장하는 모습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완전히 굳혀져야 요 아이들도 주황색 또 피멍으로 물이 들면 너무 예쁘죠. 세쿤다 바이렌스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요게 10cm 풀분에서 요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두수 많죠. 요 아이들도 이제 분갈이 해서 완전히 자리 잡히면 요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예쁘게 자리 수영을 잡겠죠. 12,000원에 있고요. 집시가 3만원 하고요. 요 아이는 묵은둥인데요. 요 물이 빠지고 성장을 하다가 요 아이들이 다시 물이 올라오면서 여러가지 색감을 내면서 예쁜 색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구들도 많이 품어주고 있는데요. 묵은둥이랍니다. 3만원 하고요. 큐빅프러스트 금인데요. 요렇게 금이 섞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봉룡검처럼 들어간 아이들은 엄청 가격 높죠.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에 정확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금은 이렇게 올금도 있고요. 금이 섞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생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금들이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야 보기에는 훨씬 예쁜데요. 아무래도 녹하고 적절하게 있어야 살아가는 데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겠지만 이렇게 올금이 있으면 요 큐빅프러스트 금은 또 특별히 노란 너무너무 예쁜 노란색이랍니다. 요 가격 2만원에 이렇게 세포트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습지아가 요렇게 얼굴이 커졌어요. 앞전에 이제 조그맣게 되어있는 아이들인데 눈사람 습지아는 다 판매가 되었고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이 남아져 있었는데요. 요렇게 작아져 있었는데 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오 습지아 오 많이 컸죠. 3만원 합니다. 아프리카 식물 중에 엠보프 벤시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 5천원 하고요. 요 아이는 지금은 요렇게 봐서는 구근이 없는데요. 요 아이들도 이제 무거지면서 구근이 생긴다고 합니다. 구근이 생기게 되면 요 아이들도 이제 몸값은 몇 십만원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리어리 해서 가격은 2만 5천원에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많이 어린 것도 같지는 않은데 이제 구근이 생길 정도로 아주 묵둥이가 된다고 합니다. 돌기 남봉옥도 있어요.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금이 아니라서 가격은 착하게 있고요. 제가 비교해보니까 조금 묵둥이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돌기도 더 크게 올라와져 있고요. 요기 각이 있는 데가 오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각이 있는 데가 하얗게 돌기가 아직 안 생긴 듯 합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묵둥이하고 아가하고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3만원 하고요. 마루닐 군생인데요. 요 한엽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 이렇게 큰 아이들 많이 못 보셨죠. 엄청 큽니다. 한엽이라서 입장도 넙죽하고 요기 한 18cm 불분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고요. 실루엣도 요 아이는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이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생장점이 무너졌는데 그 추위에서 아마도 자구가 나오면서 소실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어우러지면 예쁠 것 같아요. 가을에 백분이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가격 2만원 합니다. 배합톤은 새롭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15kg하고 경석이 1팩 중마사 1팩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3만 5천원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배합토만 구입을 하실 경우에 20kg나 10kg가 되는데요. 택배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10kg가 조금 안되고요. 박스 무게까지 해서 9점 몇 kg가 나오고요. 20kg 같은 경우에는 박스 무게까지 해서 19.8 정도 6 정도 이렇게 무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배합톤하고 경석이 중마사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가격 택배비 포함해서 3만 5천원에 자각한 가격으로 드리고요. 배합톤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배합톤만 따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20kg가 살짝 안되는 아이들 택배비 포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3만 5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로 입구된 아이들하고 가격 좀 착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